안녕하세요. 윤재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먼저 원음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빠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천천히 액센트 들어가는 소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연결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 말을 빠르게 연결하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원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빠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는 다름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같은 발음이지만 앞에 말에는 액센트가 없고 뒤의 소리에는 분명한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호흡이 개입 안 된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우리로서는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영어 소리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소리낸 연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연결하면 조금 빠르게 연결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 말을 빠르게 연결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원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빠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빨리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온 말이죠. 이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원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었습니다. 영어에 관련된 상식적인 이야기들 즉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말들 상당 부분이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사실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본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말을 배울 때는 성인이 돼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죠. 그래서 어려서 배우냐 나이가 들어서 배우냐 보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 할 수 있냐 문제겠죠. 영어 소리를 듣고 따라 하려면 그들처럼 액센트 들어간 소리로서 연습하시면 영어 소리가 잘 들리고 또 따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익힌 소리도 조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액센트를 넣고 How soon can you get here? How soon can you get here? 이렇게 연습하시면 우리도 원어민처럼 How soon can you get here? How soon can you get here?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 소리를 우리말처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ow soon can you ge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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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